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 많이 받으세요!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오픈하시면 되겠어요! 2021년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! 그리고 건강하세요! 고맙습니다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오늘 제일 건강하시고 그러세요! 다 해가지고 점심 한 번 부탁드릴게요! 이거 라이브 아시죠? 라이브예요 라이브! 라이브라고? 왔어! 뭐 찍어줘?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잘했는데? 팬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김수아 선수는 안 돼요! 왜 저러는 안 돼요? 이미 잡았잖아요! 왜 저러는 안 돼요? 왜 나만 잡아서 그래! 쇼핑을 언제 잘했던 거예요? 네? 컴퓨터를 언제 잘했던 거예요? 어... 신축연애는... 제가 서른 살이 됐거든요? 아... 나 못하겠다! 빨리... 음... 모두들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요 꼭... 2021년에는 마스크가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! 안녕! 김윤경 선수 팬분들한테 격담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..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금지예요! 너무 많이 해가지고... 금지예요? 아... 행복하세요! 한민호 선수, 이사연 선수 팬분들한테 격담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..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아..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금지예요! 이미 너무 많이 해가지고... 해피 뉴욕! 자... 건강하세요! 아... 진짜... 팬분들이 제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... 정말요? 아... 진짜예요! 사랑해! 사랑해! 팬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금지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금지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금지! 왜요? 근데 제일 좋은 거 아닌가? 너무 많이 해가지고... 아... 어... 새해는 더 이뻐지시고 멋져지시고 멋있는 거 많이 드시고 조금이라도 돈 많이 받으세요! 잘 보내세요! 안녕! 그럼 팬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행복하실 금지! 어... 빨리 타야 되는데... 어... 팬 여러분! 올해는 건강하시고 좋은 일은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! 만약에 코로나가 빨리... 저희 모두 휴가 시작하셔서 코로나 빨리 종식시켜가지고 빨리 취약관에 오셔가지고 인사하고 싶어요! 행복하세요! 행복하세요! 감사합니다!